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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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망자영훈이 행차하셨다 안녕하시니 가 버스트 룩 구독자 여러분 김영훈이라고 하오 지미 오늘 뷰왕으로서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싶은 뷰티 TMI를 잘탈 털어볼 터이니 긴 말 안켓도다 다들 집중하여라! 유리한 용안의 비결 음... 최근에 이제 라포티셀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라포티셀의 기초부터 맨 끝단계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광고원인 광고를 하게 되는데 화보가 있기 전날엔 라포티셀의 플러스 팩을 사용합니다 키가 원래는 180... 0.1이 이렇게 됐는데 180X.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팬분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제 키가 공개되면 더보이즈의 모든 멤버들의 키가 공개되는 거여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가 컸다는 것만 엄마 아빠 고마워 사랑해 디올리 때는 물속 안에서 촬영한 사진이네요 그때 저게... 부었어요 제가 부었어요 제가 부어서 촬영 결과물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화이트 때는 한 달 정도 쉬고 나서 뽀송뽀송한 피부로 촬영을 해서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스틸러랑 리빌 다 아픈 손가락이네 리빌 때가 개인적으로 얼굴이 좀 더 낮지 않았나 백발이 생각보다 잘 어울려가지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거든요 충무 쳐서 약간 한이 되기도 하지만 얼굴만 개인적으로 뽑자면 리비를 뽑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매브릭입니다 무조건 매브릭입니다 매브릭 때는 조복에다 방탄조끼 입는 컨셉까지 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컨셉이었고 사진 찍으면서 자신감이 더 생겼던 컨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브릭입니다 음... 매브릭입니다 매브릭 네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보 전날에는 이제 한 끼만 먹으려고 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밤새도록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러진 못했지만 화보나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는 전날에 한 끼만 먹기 이렇게 나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치우는 물로 세안을 치우는 물로 세안을 세수를 하는 거 그러면 살짝 붓기가 빠지는 거 같더라고요 아니요 전 진짜 안 붓는 병이에요 얼굴이 정말 안 부어가지고 사실 말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만들었어요 사람한테서 그 사람의 특유의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없어요 이제 곧 좋은 향수를 뿌릴 거기 때문에 향수를 고르는 기준? 저는 병이 예쁜 로봅니다 병이 예쁘면 향도 좋을 거 같아요 딱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병을 예쁜 걸 웬만하면 사려고 합니다 봐봐 봐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완전 귀여운 향수병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제가 같이 촬영하게 된 친구들이죠 사실 제가 향수를 사용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번에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향수 설명을 진짜 못 해요 진짜 못 해요 진짜 못 해요 일단 첫 번째 친구는 핑크 프렌즈 모자가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모자가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모자가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어? 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향인데? 오 이거 길 가다가 뿌리면 옆에 사람이 돌아보겠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편안해지는 되게 상큼하면서 상큼해요 맡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요 뭔가 다가가고 싶게 만들 거 같아요 정말 향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기분 좋은 향이에요 파랑이 친구 베이비 토스라고 합니다 베이비 토스 진짜 신기한 게 예쁜 병을 사면 보통 엄청 진한 향이거나 과한 향이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광고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향수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거는 웬만한 다 좋아하실 거 같은데요 향수 진짜 좋다 근데 냄새 베이비 토스는 사과하고 나서 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향인 거 같아요 부드럽고 편안하기도 하고 살짝 둘이 느낌이 비슷하면서 살짝 달라요 근데 진짜 오 둘 다 너무 좋다 이 이 곰돌이 친구는 러브미 러브미라고 합니다 오 진짜 상큼 달달하다 오 진짜 딱 저기 적힌 대로 딱 그 향이 너무 딱 표현이 돼 있는데요 화려하고 통통 튀는 아니요 그렇게 화려하다는 느낌보단 뭔가 진짜 상큼하고 달달하고 뭔가 과일을 여러 개 막 섞어놓은 듯한 자몽? 핑크? 딱 이 병이랑 어울려요 이 병 귀여운 병이랑 근데 저는 버비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때 정말 제가 좋아하는 향이나 그런 걸 정말 추천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세 개까지 추천해드려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콜로뉴 쿨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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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 콜 콜로뉴 오케이 마지막 친구는 콜로뉴 우먼이라고 합니다 아 잠잘 뻔했어요 네 이 향수가 잠잘 때 많이 뿌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거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야 되나? 힐링되는 느낌? 제가 어제 새벽 6시까지 촬영을 했거든요 오늘이구나 이런 힘들고 지친 날에 배게에다 뿌리고 잠이 들면 힘들고 지친 게 잊혀질 만큼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향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은 독하면 독하다고 말하려 했거든요 독한 게 하나도 없네요 영혼 느낌대로 향수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음 핑크 친구 아니다 아니다 아니 핑돌이 어때요? 핑크 곰돌이 해서 핑돌이 그리고 이건 나 좋다곰 자기 향이 좋다는 걸 어필하는 곰돌인 거죠 나 좋다곰 러브미 친구는 이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러브미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안 돼요? 사랑조 이 친구를 뿌림으로써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사랑조 친구 이제 마지막은 나 잘곰 나 잘곰 향이 너무 포근하고 잠이 잘 될 것 같기도 해서 나 잘곰 각 향수마다 어울릴 것 같은 멤버 굳이 어울릴 것 같은 멤버를 추천해줘야 하나 제가 다 쓰면 안 되나요? 사실 저도 걱정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촬영을 하면서 냄새가 별로면 어떡할까 향이 근데 맡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향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멤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가장 좋냐 애교가 없는 우리 상윤이 형에게 나 잘곰을 추천해드리고 나 좋다고 온 친구는 제가 쓸게요 뭐 제가 가지고 있고 싶어요 나 사랑조 친구는 더비 더비한테 줄게요 나 사랑조 더비 나 사랑조 잘곰은 어제 나에게 추천해주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팔굽혀펴기로 시작을 하고요 복근 운동을 하고 자유 운동을 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턱걸이를 할 수도 있고 효과 보은 운동 동작은 아 그걸로 해야겠다 턱걸이 턱걸이는 이제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고무끈 같은 걸 샀거든요 그거를 무릎에 대고 이렇게 하는데 등에도 효과가 오고 팔에도 확실히 효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턱걸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한 후에는 맛있는 프로틴 음료가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초코 맛이요 진짜 맛있어 이너 뷰티? 아 네 요즘 저는 야식으로 닭발을 먹고 있습니다 콜라겐이 들어있잖아요 한 일주일 전에도 한번 먹었는데 네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꿀팁 많이 얻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뷰티 이야기보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풀어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재밌었다면 퍼스트로 좋아요와 알람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들 올해도 만수무강 하시고 강령하시오 그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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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령 강령하시오 그대들 헬로 네 그러면 한.. 한 마리? 한 병씩? 네 셀카를 정말 못 찍어 멤버들에게 놀림을 받는다는데 음 예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놀림 안 받아요 요즘 잘 찍어가지고 살짝 낭만해주세요 우리집 앞서부터 그 순간이 이렇게 감사합니다.